유보율, 부채비율 굉장히 낮죠. 그래서 중장 매력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력도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종근당바이오입니다. 종근당바이오 좀 가지고 왔는데 종근당바이오 지금 자리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저점대 매수를 조금 유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 잠깐 드리고요. 다우전스, 나스닥, S&P500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JP모건은 보고서에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계속 회복하고 있고 수용적으로 정책과 기업들의 호실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우리는 강력한 글로벌 성장에 대한 위험천만한 배분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고요. 미국 코로나19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네요. 델타 변이에 따른 확산 델타 변이에 따른 확산들이 계속적으로 조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세금 인상 우려도 성장주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3조 5천억 달러 예산 패키지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커지면서 법인세율 21%에서 26%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19에 따라서 코로나19 우려완화 속에서 델타 변이 아니 델타 항공 아 델타 항공이네요 또 이름이 델타 항공 아메리카노 항공 에어라인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다. 애플도 이제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할 것 같아요. 신제품 공개에 따라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그래서 종근당 바이오를 가지고 왔는데 종근당 바이오에 대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종근당 바이오는 코스피 의약품 제약에 속하고 있고요. 시과 총액은 2,732억입니다. 일단 종근당이 있죠. 위로 종근당이 있는데 종근당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나파모스타트 관련지로 보고 있습니다. 종근당이 만약에 종근당이 가게 되면 종근당 바이오도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종근당이 조금 지지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을 조금 받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종근당 바이오를 이제 보시면 지금 현재 이제 매출액적인 부분들이 지금 적자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적자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량 기업이기 때문에 유보율 유보율, 부채 비율 굉장히 낮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매력도가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PS 3만원 정도 되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고 적자일 때 사야 돼요. 적자일 때 매수를 하셔서 주가가 아래에 있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시면 흑자로 돌아서게 되면 슈팅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수익을 좀 잘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좀 단순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동산은 발효기술력 바탕으로 한 양질의 항생제 및 면역 억제제 등 원재료 의약품을 생산을 하여 국내외 유수의 제약회사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원재 의약품을 국내외 구입하여 수출 및 국내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 제약회사에 완재 의약품 등의 무역 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기존 항생제뿐만 아니라 제2형 당뇨병 치료제 및 연역제 분야의 진출도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에 대한 내용들 잘 살펴보고 싶긴 한데 이거는 좀 다음에 해드리고요. 자산 운영사별 보유현황 기관들이 주가를 조금 관리를 해주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근당 바이오가 최근에 이제 러시아 백신 완재 위탁 생산을 맞는다라고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한번 슈팅이 나왔고요. 슈팅이 나왔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EID도 조금 지지부진하고 ETRON도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적으로 간점으로 볼 때는 러시아 백신이 델타 변이에도 조금 효능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조금 뉴스가 조금 터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렇게 시간 조정하고 가격 조정을 주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근당 바이오 지금 전체적으로 좀 쌍바닥 나오면서 돌아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5만 2천원 정도 뜰게 되면은 한번 슈팅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근당 바이오였습니다. 자 그리고 AP투자연구소에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AP투자연구소를 클릭을 해보시면요. 여기 이제 상단에 라이브로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9월 15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해보시면요.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이제 장전 장전 브리핑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황이라던 거 일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황을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조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가져가는 그런 종목들 많이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브리지텍, 중앙, DNM, 그리고 JT 이렇게 좀 매수를 해서 오늘 8.57%에 대한 수익 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런 종목들 한번 받아보시면서 한번 도움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